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종북 빨갱이다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외교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오로지 힘과 국익으로 하는 것이지 질질 끌려다니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우선 문재인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독자조구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김정은 답방은 물론이고 개선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접경지대 협력 등 남북 협력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문재인은 분명히 북한 간첩이 맞습니다. 그동안 독자조구를 안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냉면 먹고 파문전 도보다리 벤치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단돈 면담까지 가지며 해야할 쇼는 다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문재인 마음을 몰라주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철면 피하다고까지 맹비난을 했으며 또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수도 없이 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왔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북한에게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를 북에 전달한다고까지 합니다. 핑계는 정말 잘됩니다. 뭐만한 무슨 무슨 핑계로 김정은의 끝도 없이 굽신거립니다. 이런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탄행하면서 국민은 죽어도 되고 청와대와 문재인은 혼자 살아보겠다고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를 배치해도 됩니까? 사드 반대하신 분이 남부평화, 한반도평화라고 해도 김정은의 행동에 신뢰가 안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은 소중한가 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친중, 종북세력인지 역사적 사례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말이 사민당인지 사회주의 정당, 좌익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진짜 사회민주당 사례가 독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민당 정치인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균형인은 진보 정치인 사회민주당 헬무트 슈미트 총리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정치인은 물론 지성인, 종교인, 연예인까지 제치고 종합평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총리는 냉전시대에 소득의 부응을 일구었던 분입니다. 재임 중 두 번의 오일쇼크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복직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선진국 클럽인 G7회의를 제안하여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수 성향의 김민당 출신인 콘라트 아데나오 초대 총리의 친서방정책,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을 계속 융합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좌우 이념을 초월하여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동서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슈미트 총리는 냉차였지만 균형감을 유지한 객관적인 인물이었고 모든 일을 매우 진지하게 처리했고 독단을 경계했습니다.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토의와 수기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출천했습니다. 전정권 정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폐기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수 야당에 대하여도 타협과 포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2011년 11월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원로서 후배 당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정정인 기민당이 메르켈 총리를 도와주라 주변 국가에 겸허하라고 설파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난 후 6분여 동안 열렬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연설은 금세기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7년 10월 독일 극자 강경학생운동 세력들이 조직한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이 독일 루프트 한자 항공기를 납치했습니다. 이든 9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 보격 중인 테러범 석방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슈미트 총리는 이 항공기를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 공항에 비상착륙하도록 유인하면서 GSG9이라는 특공대를 급파하여 테러범들을 모두 사살하고 인질들을 전원 무사히 구출하였습니다. 슈미트의 정치기반은 자핵진보 성향의 사민당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핵성의 적군파를 끝까지 추적하여 괴멸시켰습니다. 슈미트 총리는 자파진영이 소홀히 했던 안보에 대해서도 좌우이념 논리에 매물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권하던 시기는 동서냉전으로 세계 안보 불안이 심각했던 시절입니다. 특히 슈미트 총리는 자국의 안보에 관한 한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서 76년 소련은 동독과 동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핵미사일은 사거리가 5천km로 소독을 포함한 전 서유럽을 사정권에 둔 핵탄두를 세계 탑재할 수 있는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슈미트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련은 지속적으로 핵 감축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방층에는 재무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방의 방위기구인 나토의 이중결정 카드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중결정이란 동유럽에 배치된 소련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는 서유럽에도 동일한 수준과 규모의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나토는 슈미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4년 내 상호 금지에 이르지 못하면 서유럽에 미국의 퍼싱2 핵미사일을 전면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슈미트는 이를 소독 영토에 허용하는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퍼싱2는 7분 만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였습니다. 퍼싱2 배치로 극렬한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반전반핵단체들과 일부 극자 대학생은 연일 대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련과 동독을 핵전쟁에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슈미트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동독정보기관인 슈타진은 비밀공작을 통해 소독 내 반핵운동을 성공적으로 조종했습니다. 그러나 슈미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퍼싱2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소독 국민들의 강한 안보의식,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1980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퍼싱2의 소독 배치에 대한 당위성과 정치적인 추진동력을 갖게 되었고 1982년 기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1983년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독의 퍼싱2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안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1987년 중권의 핵미사일 폐기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소독을 포함한 소유럽은 소련의 핵 위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슈미트 총리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특유의 뚝심으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소독 더 나아가선 서유럽의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독일의 역사를 볼 때 문재인은 그냥 한중거리도 안되는 정신나간 인간임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민당이 아니라 종북당입니다. 북한 비핵화하라고 말도 못 꺼내면서 대한민국 탈원전 시도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중국행인은 엄청 굽실거리며 눈치나 보는 종북 간첩 빨갱이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속히 간첩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이상입니다. 비핵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